아, 좋대. 그들이 있으려나? 오, 안녕하세요. 어우, 형아. 준형이도 있었네? 이거, 이거 또 가져가? 네네. 이렇게? 고마워. 아,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조금만 더 보임. 아... 기름. 예술. 파. 그리고. 대신. 찹쌀떡. 고춧가루. 치즈. 닭. 새콤하다 파는 지저분에 소스에 넣어주세요 양배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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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갈비 불닭볶음먹지 고추 딱딱 달걀조물 씨를 고ak 들어간 양배추 소금 닭다리가루 닭다리가루 뼈. 닭다리가루 쌀가루 마늘 양념장 밀가루 미끌어 밀가루 마늘 짠 떡볶이 매운 양파 양념 우유 배고픈 설탕 설탕 간장 육아 치킨은 치킨을 Woo-hoo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! 맛있네 맛있다 예쁘다 맛있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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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물 Bat 맛있더라 고춧가루 παune 소금 엑소 고춧가루 반쫄고 연어 곱고루 소금 기효 고춧가루 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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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볶아 고추 닭다리 마늘 고춧가루 됐어 랭크 풀었나? 향이 좋다 맛있다 맨다라미씨가 좀 외쳤나? 많이 외쳤네 이거 많이 갖고 놀아왔는데 됐네 그녀는 어떤 게 너무 좋지요 소금 alous 소금 소금 달걀 소금 소금 바로 깨가루 참기름 다진마늘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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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드래요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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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후추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아... 좋았다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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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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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좀 떨어졌나 보네 거의 다 잘 나왔다 푹신푹신하게 잘 됐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안녕 아롱아 안녕 안녕하세요 우영아 어 안녕하세요 어 우영아 준영이도 있었네? 이거 떡이거든? 먹어봐봐 무거워 그거 준영이랑 같이 들어 머리 좀 많이 자랐네 또?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안녕 안녕 아롱아 회장님 떡점이 왔어요 떡 뭔 떡을 줘? 아 이거 여름에 먹는 떡 있잖아요 증편 그래 그럼 이거 이거 또 가져가? 네네 이렇게? 네네 나중에 갖다 주세요 그래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여러분 조심히 마시고요 음 잘 나왔다 음 잘 나왔다 아 다음번에 어묵